총선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전직 공무원의 불꽃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경기 평택갑으로 가봅니다. 유력 두 후보가 경제와 민생 전문가를 자처하고 나섰는데,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적임자로 누가 낙점될까요? 우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덕 신도시와 브레인시티 사업이 한창이지만, 구도심과 미군부대 주변은 여전히 발전이 더딘 평택갑. 주민들은 생활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선거구 조정으로 비전 일동이 포함되면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 전직 공무원들이 지역 발전을 내걸고 금배지 사냥에 나섰습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양한 행정부처에서의 국제 경제 통상 경력을 내세워 경제발전을 약속합니다.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외교관 생활을 하는 동안에 경제 분야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발전을 최대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평택에 가장 적합하고요. 공제광 미래통합당 후보는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로 끌어오겠다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중앙부처를 설득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 예산을 신속하게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소속 차화열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곽해춘 후보도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OBS 뉴스 우승헌입니다. OBS 뉴스 우승헌입니다. 선생님